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가성비 최고로 좋은 역대급 가성비 화분을 소개합니다. 수입이냐고요? 노노노노노노 국내 생산분이고 가성비 역대급 화분을 소개합니다.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고 최고로 좋은 화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발원공방분이라고 하고 제가 이름이 어렵다고 원공방분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한 발원공방분 화분. 지난번에 사이즈 전체 구성이 아니어서 소개하다가 판매 완료를 했지요? 자, 발원공방분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선물은 갑니다. 화분 사시고 어느 분이 다육이 구매하잖아요? 아휴, 흙을 다 털어왔네? 화분 샀잖아요? 아이고, 흙 사야지. 어디 게 좋대? 어머, 누가 흙을 돈 주고 사요? 그럼 돈 안 주고 사면 공짜로? 맞습니다. 심을 만큼 드립니다. 화분을 6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2kg짜리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kg짜리 충분히 심고도 남습니다. 어머, 많이 산다고요? 24만 원 이상이면 제가 쑥쑥이 10kg 택배비도 내가 물고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좋으나? 입소문이 단한 쑥쑥이. 아, 깔망 안 주냐고요? 누가 안 줘? 깔망 주지? 깔망도 쓸 만큼 드립니다. 쓸 만큼 드립니다. 자, 발원공방분. 일명 제가 원공방분이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발원공방분. 오늘은 원형과 팔각인데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어머, 번호 매겼으니까 여기부터 가야 되겠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어이구, 좋아라.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이렇게 사각형. 우리 사각형을 왜 좋아해요? 어머, 세상에. 그, 저기, 하기 좋다오. 정리하기 좋다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리하기 좋다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발원공방 1번입니다. 이런 사각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사이즈 갑니다. 8x8. 높이가 11.5. 하나 8천원, 8개 하시면 64,000원. 내가 왜 8개 묶었게요? 아, 64,000원이면 쑥쑥이 하나. 아, 그러면 16개 사신다고요? 그러면 12만 8천원? 어머, 그래요. 그러면 쑥쑥이는 5킬로 충분히 심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이쁘네. 딱 자른 게 아니네. 그죠? 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발원공방분 역대급 화분 최적 가격. 아이고, 좋잖아요. 자, 흙 좋습니다. 자, 굽다리 있습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발원공방 1번이고 사각형인데 저는 이렇게 잽니다. 어떻게 재요? 외경을 잽니다. 외경. 자, 이렇게 외경. 자, 8 맞죠? 어메 세상에. 자, 8 맞죠? 어메 세상에. 자, 11.5 맞죠? 어메 세상에. 자, 칼라는 상관없어요. 8개 64,000원, 16개 128,000원. 아이고, 그러면 흙 돈 주고 사셔봐요. 5킬로짜리 만원. 택배비 하면 14,000원에 구매하잖아요. 누가? 제가 다 냅니다. 발원공방 1번이었어요. 자, 2번은 어머, 사이즈가 좀 커졌죠? 자, 발원공방 2번. 자, 갑니다. 요렇게 됐어요, 사이즈. 아, 10이에요. 그죠? 자, 10이에요. 그 다음에 자, 13. 자, 약간 차이가 나네. 그죠? 자,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는 얼마 개예요? 어머, 하나만이. 저는 5개 6만원. 그죠? 10개 하면 12만원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5개 사면 6만원이잖아요. 얘도 8개 사면 6만4천원. 그러면 얘는 8개, 큰 사이즈 5개, 13개인데 12만4천원. 계산요? 아이고, 내가 다 할게. 그냥 수량만 말하셔요. 국내 생산분 역대급 최고로 좋은 화분. 자, 사이즈? 어이구, 세상에 좋아라. 자, 요아지가 발원공방 1번입니다. 발원공방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휴, 원형이 좋다고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각은 정리하기가 좋은데 다 여기는 야, 원형이 이뻐. 아이고, 나도 다 들었어. 자, 3번. 자, 3번과 4번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발원공방 3번인데 14 곱하기 8.5. 아휴, 지난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돈이 9천원. 아이고, 그럴리가 있어요. 자, 3번, 4번. 자, 자, 자. 여기 아이고, 크기 봐봐. 틀리죠? 자, 발원공방 3번 사이즈 잽니다. 외경을 잽니다. 14 맞죠? 그리고 자, 높이를 잽니다. 8, 8.5 맞죠? 예, 그 다음에 발원공방 4번 갑니다. 자, 12.5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7.5. 자, 요렇게 크기 잽니다. 어머, 너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자, 4번, 3번. 자, 이렇게 아이고, 잘 나왔네. 발원공방 3번과 4번. 3번, 1개 9천원, 7개 64,000원. 3,000원. 7, 9, 63. 10개 하실라고? 9만원? 네. 자, 그 다음에 발원공방 4번. 7,000원, 9개 63,000원. 아, 10개요? 10개는 7만원밖에 안 돼요. 10개 하셔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칼라는 4가지 혹은 5가지인데 섞어서 그냥 갑니다. 섞어서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이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급다리 배수 확실합니다. 자, 발원공방분이고 14 곱하기 8.5. 하나 9천원, 7개 63,000원. 맞죠? 발원공방분 4번이고 12.5 곱하기 7.5. 1개 7,000원. 9개 63,000원. 크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자, 되셨죠? 자, 지난번에 없어서 못 팔았던 아이. 발원공방 5번. 우리가 일명 팔각이라고 소개했었잖아요. 아이고, 이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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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심어놓고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발원공방 5번이고 자, 요, 아유, 흰색으로. 자, 요렇게 사이즈 재요. 음, 자, 갑니다. 사이즈는, 자, 아유, 자, 11, 아, 여기로 재니까 또 12까지 되네. 자, 요렇게 재면 11.5죠? 거 봐요. 자, 9cm, 8.5cm, 9cm 맞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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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발원공방 5번이고 한 개 6천 원, 열 개 6만 원. 아이고, 열 개 가지면 어떡해요? 어디서 다육이를 산목판 한 판 사셔도 다시 물 수 있어요. 역대급 발원공방 분, 국내 생산분 이렇게 저렴할 수가. 아, 그런데 선물 주잖아요. 6만 원이면 2kg, 12만 원이면 5kg, 24만 원이면, 아, 24만 원까지는 아유 그려요. 아 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자 발원공방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캐릭터분 워터메리. 워터메리가 꽃이 아이고 세상에 장관입니다. 제가 워터메리 두 박스를 압시가 나이. 아따 세상에. 자 발원공방 화분 한 번만 대볼게요. 자 발원공방 화분이요. 그거 봐요. 역대급 워터메리. 이런 워터메리 보셨나요? 아유 통큰 다남자 두 박스를 압시가 나이. 카라솔이요? 두 박스 압시가 나이. 음 제가 진짜로. 초보맘 시절에는 큰 게 좋고 풍성한 게 좋아서 무조건 합식을 했어요. 지금은 적심을 합니다. 자 발원공방 분 다 보셨죠? 5번까지. 5번까지. 그 다음에 요건 잠시 갈게요. 캐릭터분. 원형과 사각인데 가격은 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원형이고 사각이고. 제가 그 맞아요. 그 따로 캐릭터분 판매 매장에서만 팔죠. 자 영상이 소개 잘 안합니다. 자 캐릭터분 이게 원형이고 이게 사각이에요. 자 사이즈요. 갑니다. 하나는 무조건 2만 5천원. 4개 하시면 10만원입니다. 아 두개 두개 하신다고요? 자 캐릭터분 약 11.5cm 정도 나오죠? 예 11cm 11.5c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약 12.5cm 나옵니다. 자 캐릭터분은 원형 사각 두개 두개 하셔요. 4개 10만원. 원형 두개 사각 두개. 얼마나 이쁘냐면 꼭 다 닮았어요. 자 이렇게 캐릭터분은 4개 10만원입니다. 요런 캐릭터가 있어요. 요런 캐릭터. 그리고 원형 분도 제가 사실은 그 오픈때 맞아요. 오픈때 제가 사용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사용도 안하고 매장에서만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만 약간 약간 팔았어요. 이 공방도 수제공방이잖아요. 발언공방 아니에요. 수제공방분인데 기가 막히게 화분을 잘 만들더라구요. 자 캐릭터분이고 원형 하나는 무조건 2만 5천원. 자 다 되셨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임영웅이에요. 자 제가 이 화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 10개 사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문 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화공방이니까. 아이고 내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화공방으로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아이요. 자 화분 먼저 소개합니다. 어머 크기 차이가 또 나겠네.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여기 왜냐하면 이게 띄웠다 붙였다 하면은 잘 안 붙어져요. 자 이화공방이죠? 자 16.5 맞아요? 외경이니까 외경이니까 16.5 맞습니다. 높이요? 10. 어머 왜 이렇게 높이가 10? 무슨 10이야? 참 11을 어디다 보고 쟀어. 이렇게 천차만별의 높이가 있어요. 야가 10이네. 야는 14 정도 되죠? 아 14 정도 됩니다. 자 이화공방이고 16.5 곱하기 14까지 나옵니다. 12에서 14까지 나옵니다. 하나 3만원인데 제가 뿅반한 애가. 자 봅니다. 흙은 좋아요?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멋져요. 그 마치. 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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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티. 아이고 저기 독일 샴페인만 더티냐. 나도 더티다. 이화공방이요. 자 그리고 이 국다리 있습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하나. 하나로 소개를 하지만 이 화분은 이화공방이잖아요. 이화랜드하고 동생이 하나? 오빠가 하나? 아유 동생도 없고 오빠도 없이요. 자 어쨌든 이화공방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수량은 이 수량은 없고 지금 제가 주문 들어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예전에 태인분과 흡사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공법입니다. 이화공방이고 하나 3만원. 4개 하시면 12만원인데 4개, 뭐 8개, 2, 4, 아 맞아요. 12개? 3, 4, 10개. 12개 사시면은 수량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샘플로 주셨는데 맞아요. 다시 다음 지금 이제 제작 들어갔어요. 이화공방 하나 3만원. 4개 하면 12만원인데 그냥 딱 제 스타일이에요. 발원공방은 아니에요? 아이고 나 이런 얼룩덜룩한 거 진짜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발원공방 그 다음에 그 캐릭터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이화랜드였습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 또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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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포 흙의 비밀이죠. 자 이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이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원인데 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픽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립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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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픽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쉽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산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립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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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 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립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혼탄이죠. 혼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꿈으로 쑥쑥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 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만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3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지요. 입꼬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소자는 입꼬지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중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만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3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천5백원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1개 4천원 그리고 저면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물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천원 저면통은 5천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천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천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